그러면은 또 얼루 가야 되죠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치? 아까 신랑에서 고기 하나 주러? 고기? 어? 나를 막아야 한다고? 뭐야? 뭐야 미안하네 이 친구야 어머 닫혔던 문 열린다는데요? 닫혔던 문 열린다고? 닫혔던 문이 열린다고요? 아까 중안문으로 뭐 어쩌고 가봅시다 네 신랑 이제 여기서 고기를 하나 주러? 고기? 고기가 없는데? 고기가 없잖아 어 잠깐만 여기 무슨 사다리 같은 거 있는 거 같지 않아? 저기 쟤 있었던데? 없어 없어 아 이거 아 사다리가 아니구나 사다리처럼 생겼어 파이어가 성당소 가기 전에요 아 열린 거구나 그치? 아 여기 열리네 불 켜봐 어 여기 문이다 오빠 너무 막 확확 가는 거 아니야 너는? 확확 가야지 저기 아 저기 있는 메모 봐라 좀 메모 있는데?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알겠구나 자 아그리파를 통해 비약 아 여와 이 악이야 아그리파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비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비약인가 봐 앞이 아 앞이구나 비약이요? 비약? 비약이 뭐죠? 비상장? 쟤 풀어줄 거야 근데 그거지 뭐 어? 뇌진 뇌진 입구 여기서 무슨 고기를 주워야 된다고요? 아 여기 왠지 어이 어이 뭐야 아 다 보자 뭐야 이게 형 그거 뭐 메모 자 메모 뭐야 왜 이래 피해 보고가 풀리고 있다 그림자는 그 손길을 뻗치고 어 어 닥터제엘님께서 오늘은 전파 접고 방송 집중해야겠다 아 어머 미뻐근하시군요 누워서 시청하세요 누워서 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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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베어내기 위해서 뭐야 어 여기서 스스로를 어 단검 단검으로 냉혈안이란 말이다 빨리 날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이 자식 살아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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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두워. 왜 안 켜져? 기름이 다 됐나 보지. 그럼 아예 안 눌러지는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치 여기가 진행이 돼야 돼. 알렉산더 삼장님.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와서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감내하도록 하죠. 뭐야. 꽃잎같은 흔들려. 여기 있었던 일을 본 것뿐이야. 그치. 고기를 이제. 고기를 한 걸까? 아닌가? 아니야. 없잖아. 아까 막 칼질. 아니야 그거는 있었던 일을 그냥 회사하는. 그렇죠. 방금 탭에도 탭 눌렀을 땐 그거 없지 않았어? 없어. 단검 이런 거 없잖아. 그치. 없는 듯. 왜 애가. 왜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상태야 또. 신랑은. 신랑에서 왔잖아. 이쪽으로 아버지 뭐. 어 깜짝이야. 뭐야 어떻게 해. 단검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잖아 단검이. 아까 그냥 그거라니까. 어휴. 자. 중앙 현관. 중앙 현관. 그렇죠. 죽어있어요. 근데 왜 여기부터 오셨지라고 하는데. 아 여기부터 오는 게 아닌가요? 여기부터 오는 게 아닌가? 뭐야 이거 빨강색. 빨강색 연기. 여기 누가 보였는지 아닌가 다니엘. 바로 구원이야. 아 보주. 보주 다 안드시고 진행하시냐 이랬는데. 보주. 보주가 뭔가요? 보주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음.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보주. 여기서도 보주 3개 나오긴 나온대. 그 개그님께서 아니실 수채 보고. 시채 보고. 시채 보고 놀라게 되죠. 보주? 하이라이트를 좀 더 일찍 보게 됐나요? 아 그래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 뭐 나온다는 뜻인가? 하이라이트는 좋아하는데. 하이라이트는 좋아하는데. 도대체. 보주가 뭔지 도대체. 뭐야 보주가. 어이씨. 브루트! 그 분이 옵니다란데. 조심해. 으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매의 눈이래. 이 조방아 완전히 굳어있었다. 이미 관은 닫혀있을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뭐야. 어이씨 깜짝 놀랐네. 브루트게의 매의 눈이래. 숨어있어봤자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 네스파팍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스파팍팍님 안녕하세요. 시야가 막 울렁거리다. 이게 뭐야 이게. 보문기계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보러가야 돼. 얘 왜 이렇게 당황해 있어. 모르겠어. 여기가 내 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 진인인 것 같아요. 뭐. 얘 왜 이렇게. 불 켜지마. 여기서는 매의 눈이래. 그 방에서 보조 하나 주워야 되나요? 아 네스파팍팍님께서. 어떻게라도 동영상 보게 되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토마토 그거 본 건가요? 토마토. 이 방에서 보조 하나 주워야 된다는데. 몇 가지 있던데가 어디지? 이거 저기 맵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진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빌어 먹어. 어. 오 주 어디서 주워. 어디 있는 거야. 브루트 만나면 죽는다고. 이거 뭐야. 그 놈 보고. 브루트 만나면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다리. 아까 있던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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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야 되는데. 만나면 죽는데. 네. 이거 맵 어떻게 켜나요? 어 으르렁 된다. 어떤 동영상 촬영 예정이냐고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왔다 왔어. 얘는 만나면 죽는데. 맵 따로 없다는데. 없어요? 이런 씨. 무슨 소리야. 소리 난다. 이제 나올 건가 봐. 어떡해. 추천합니다. 어떤 거냐면. 엔딩 다가와요. 여기까지 오신 거면. 라고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럼 오늘 엔딩을 봐야 되나? 글쎄. 오늘 볼 수 있을까? 엔딩 볼까? 여기가 어느 정도 온 건가요? 어 밑에 봐봐. 방금 밑에 뭐였어. 아 내가 잘못 봤나?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찾아야 돼. 보주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보주를. 보주를. 완전 길 헤매고 있다 지금. 아 미치겠네. 죽이면 안 된다고? 아 올라가는데. 어 어딘지 모르겠어.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다 합쳤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 그러시나. 아프리카는 화질이 안 좋아서 운짜. 운짜을 만들기 안 좋아요. 그쵸? 아프리카로 보고 계셨군요. 어. 아 미치겠네. 길이 막히는 건가? 그렇군요. 내일 하면 일찍 끝나는구나. 그러면 오늘 엔딩을 봐야겠네요.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근데 저희가 오늘 하는 거 보고요. 아휴 길을 모르겠어. 아시잖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길을 완전히 잃었어요 지금. 어. 완전히 잃었어. 불 켜고 다녀야 되나? 불 켜면 제가 쫓아올 거 같은데. 아이씨 여기 있어. 길을 완전히 잃어서. 길이 좀 넓네요 그죠? 너무 넓어. 계속 그냥 벽에만 붙어서 가봐야지. 우리가 여기 들어왔던 곳도 안 보여. 응.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아이씨 또 막힌다. 물 깨기 님께서는 할 게임 정해놓고 내일 게임 두 개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두 번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길을 전혀 모르겠어. 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트랩이잖아. 트랩이 아니라 그거 공기 같은 거. 공기 이거 같은 거. 그죠? 어? 아이씨. 딴 데보다. 발밑에 조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발밑에 조심해야죠. 그렇게 할까요? 같이 길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 근데 이 길이 너무 안 보여요. 저희 선택에 맡기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접고 내일 다시 이어서 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저희. 저희 여기서. 이제 게임을 접고. 내일 나머지를 다 진행을 하고. 만약 시간이 빨리 끝나면은. 다른 게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아까 그. 내일 당장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추천하신 게임 중에. 그. 일구석하고 비슷한 게임. 그거 뭐였더라? 아니 근데 딴 거 살 거 많아. 지금. 그런가? 할 거 많아? 내신 입구. 아 입구는 왔다. 찾아 하나 볼게요. 아 내신 입구다. 여기 기억해놔야 되는데. 응. 일단 여기서 나와야겠다. 아 하이라이트라. 하이라이트라는데.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트를. 지금 남겨놓을게요. 하이라이트를.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새 아프리카에서 아웃라스트가 흥 하는군요. 아하. 그전 부터. 통하지 않았나요? 저희. 그래서 그거 했었는데. 아웃라스트 했었습니다.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가 12시 반이고 내일 출근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학교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보시면 옛날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라스트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때 제가 플레이 했었는데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있었죠 두캠님께서 내일 하이라이트면 시작부터 빵빵 터지겠네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내일 빨리 끝나면 게임을 일단 두개를 준비를 해 볼게요 그래서 내일 빨리 끝나면 엔딩을 빨리 보면 이어서 다른 게임을 하고요 그러면은 SSX가 뭐죠? SSX?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못 들어오실 듯하나요? 저희 아 그렇군요 보안건조님 보딩 뭐요? 보딩? 아 보딩게임이요? 아 스노우보딩 아 그런것도 재밌겠다 아 시원해? 스케이트 타나 아하 그런것도 재밌겠어 그런거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저기 스노우보딩 저기 뭐야 동계올림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일단은 저기 그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또 내일은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일단은 끄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일단 아프리카는 지금 종료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이것도 이것도 윤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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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